다시 아이고 아 왜 이러니 오늘 날이니? 다시 세워줄게 선생님이 선생님이 착각했어 원가 원가가 얼마야? 500X가 됐고 판매가 얘기할게요 판매가가 됐습니다 판매가라는 거는 1. 이익금은 없나요 전체 판매한 금액에 전체 판매한 금액에 이하를 붙였다고 했지 그럼 120%에 팔았다는 얘기죠 1.2 여기까진 이해가지 그러면 전체 판매한 금액은 이건 병수죠 병수 이건 병수죠 전체 판매금액이 1.2%를 붙였다니까 병수에도 얼마 뽑혀줘야지 이게 원래 가격이지 그치 원래 가격인거잖아 이게 여기에다가 어떻게 나머지 병수에 대한 가격인거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붙였다고? 1.1을 붙였잖아 아아 500 곱하는거 깜빡해 500 곱해야되잖아 이해가 안가? 승현아 이해갔어? 하나 진짜 이해갔어? 500 곱하는거 깜빡해 이익금은 어떻게 나와? 이익금은 판매가니까 1.2 곱하기 500x-4 여기서 얼마 빼죠? 500- 500x죠 500-x 500x를 빼주면 2800원 이렇게 나라 10씩 곱해볼게요 10 곱하면 12죠 12랑 500이랑 먼저 곱하면 얼마일까 아 이거 10 곱할 필요 없겠다 500이랑 500이랑 10 1.1이랑 먼저 곱하면 되겠네 6 6 6 6 6백 나오겠죠 이모아 요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600x죠 마이너스 2400이죠 마이너스 500x죠 그 다음에 2800이죠 맞아요 다시 계산하면 얼마 100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00 넘어가니까 얼마에요 5200인가요 네 그럼 x는 몇백입니까 52 이렇게 나오고 됐어 이거 선생님 다시 설명해줄까요 여기 500 곱하기 x-3 아까는 선생님이 1.2%야 이하를 붙였어 어디에다가 S-4 이거 병수에다가 1.2%에 붙인거지 그건 잘못한거지 가격에 1.2%에 붙였으니까 500원씩이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500원씩 곱하는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곱하는게 덜하니까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몇번 6번 6번 응 형 얘기해 괜찮아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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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6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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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7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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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9번 5번 9번 9번 10번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고 했잖아. 자연수. 이런거 체크 안하면 큰일난데.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지? 그때 a값의 합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을때 a값의 합이다. 일단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가 좀 안되어 있으니까. 알겠어요? 소수점 0.5가 있으니까 복잡한 일자방정식의 풀이라 생각하면 이게 양배라도 얼마 붙여주기 시작하는게 좋지? 10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a 는 40이고. 정리합니다. 20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a 는 40. 둘이 더하면 25x 마이너스 5a 는 40. 요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거 보고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돼 안돼? 안돼요? 이거 좀 꿈쩍꿈쩍하면서 막 느낌이 좀 들어야 돼. 양편이 전부 다. 계수가. 5의 배수죠? 5를 나누지 않나가죠? 나눠져서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 됐어요? 여기 정리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 선생님 풀이하는 거 잘 봐요. 여기서부터는 뭐냐? 부정 방정식이라 해서 내가 방정식의 불변이라고 해서 알려줬던 건데 미지수 한 개야. 식 한 개야. 미지수 한 개 식이 한 개야. 이거 x 값 확실하게 나와 안 나와? 탁 찍어서 하나 나오지. 그치? 미지수가 두 개야. 식이 두 개야. 식이 한 개야. 그럼 x 값 y 값이 확실하게 나와 안 나와? 이거 확실하게 안 나온다고 했지. 무한하게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몇 개의 해로 추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 x, y에다가 조건을 붙이는 거야. 자연수나 정수라는. 그럼 몇 개가 나온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x 플러스 y가 뭐 예를 들면 6이 나온다면. 근데 x, y가 자연수래. 그럼 얘는 뭐예요? 1일 때 5, 2일 때 4죠. 4. 3일 때 3, 4일 때 2, 5일 때 1. 무한히 나오지 않고 4, 5쌍의 해가 나올 수 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다. 이런 방정식. 이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었죠? 이게 그런 풀이죠.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모르는 거죠. 두 개죠. 근데 식은 몇 개예요? 한 개죠. 근데 해가 어떻게 해? 자연수라는. 한마디로 보면 x가 자연수라고 한 거죠. x가 자연수라고 한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x가 자연수일 때 10 이하의 자연수 a의 값. a도 뭐예요? 자연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때 부정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a를 이항을 시켜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x가 1일 때 x와 a와의 순서성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x가 1일 때 a가 얼마 나오냐? 이렇게 계산해보는 거야. x가 1이 얼마? 나와야지. 나와야지. x가 1이야. 그럼 5죠. 5가 넘어가 봐. 3이지. 3 나오잖아.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a가 3이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a값은 이렇게 찾는 거야. 1일 때는 돼야 안 돼.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잖아. a값이. 이거 답이 돼야 안 돼. 안 됐네. 이렇게 찾는 거지. 뭐부터 해서? 12하라고 했으니까 a가. 10 이하가 나올 수 있도록 x는 1부터 찾으려고 다 넣는 거야. 뭔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 매번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기 짜증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요령을 알려준 거야. 이제부터 요령이야. 얘를 a만 넘겨봐. 마이너스 a만. 그러면 5x, 8 넘어오면 마이너스 8은 a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간단하죠? x도 a도 자연수 나와야 되지. 12하의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건 a야 x야. a야. 이해가? 그러니까 a값에는 11, 12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대입을 뭐부터 하는 게 좋겠냐? x부터 대입해서 a가 10 이하가 나오게 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a부터 그냥 대입하는 게 좋겠냐? 차라리 a부터 대입하는 게 낫지. a부터 대입하는 게 낫죠. x부터 대입해도 좋아. 괜찮아. 이 상태로 듣고 니들 그냥 풀면 돼. x는 값에 범위가 없잖아. 지금. 자연수로만 줬잖아. 1부터 무한 횟수까지. 그럼 1부터 무한 횟수까지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짜증나겠지. 그 계산에서 a가 10 이하가 되어 있도록 하면. 근데 a는 어떻게 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지. 맞아요? 너무 어렵게 가려진 않잖아?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1부터 넣어도 돼. x에 넣어봐. x에 내가 1 넣어봐. a값 음? a값 자연수 나와? 안 나오죠? 2 넣어봐. 나오죠? 2, 2. 3 넣으면? 3 넣으면 3호 15지. 15에서 8 빼니까 얼마? 7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4 넣어봐. 4호 20이죠? 20에서 8 빼니까 얼마? 12가 나오겠지.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되죠? 5부터 될까 안 될까? 해보다 마나 다 안 되겠지. 왜? 여기가 큰데.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해가 있으면 몇 개야?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a값에 해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a값은 뭡니까? 요게 a죠? 다음은 얼마? 9. 이거 그냥 넣으면 돼. 넣으면. 알겠어요? 넣으면 돼. 일단 그래 좋아. 넣으면 되고 나머지 요려면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면 더 얘기를 해줘. 그 다음 몇 번? 13번. 13번? 13번. y가 x의 함수가 아닌 거. y가 x의 함수가 아닌 거. 내가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x값 하나에 y가 하나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x값 하나에 y가 하나 나와야 된다. 누구 기준으로? x 기준이야. x 기준이야. x 기준이야.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x 기준인 거야. 그 특별한 기준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호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기호는 비우질 안 할 거거든. 그럼 니들은 중학생이니까 그냥 뭐해? 그럼 고등학교 때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x 기준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특별한 말이 있으면 x 기준이야. x와 y의 합이 2가 나온대. x와 y의 합이 2가 나온대. 그리고 뭐야? 함수가 아닌 거? x와 y의 합이 2가 나온대. x가 1일 때 y값은 안 나야? x가 2일 때 y값은 안 나야? x가 1일 때 y값은 안 나야? x가 뭔만 입으면 이렇게 이런 거 같아. x 플러스 y가 2가 나와. x가 1일 때 y가 1일 때 x가 4일 때 y값이 나오지LS2가. x가 1일 때 y값이 나올 거야. 나오겠죠? 선생님, 그게 착하게 했어? 여기에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맞지? 극 su예요. 그다음 2번. 자연수의 x의 양수의 개수라고 해.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1억의 약수의 개수. 50억의 약수의 개수? 어쨌든 갯수는 뭐야? 숫자가 하나 나와. 그 약수의 이런 거는 어떻게 해? 이건 무조건 내가 안 안 해대. 무조건 이건 안된다고 했잖아 약수에 여러개 나올 수 있게 돼 하은아 이해가 안다 이해가? 그래서 얘는 일단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3번 자연수의 x와 서로 소인수? 야 5와 서로 소인수? 그러면 뭐가 있어요? 4, 7, 2, 그 다음 엄청 많지? 많지 않나지? x값 하나에 y값이 여러개 나오지? 이거 돼? 안돼? 안되죠? 다 몇번? 3번 더 이해가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와야돼 x값 하나에 y값 하나 하은아 이해갔어요? 시속 3km로 3시간 간 거리 y라고 그랬으니까 y는 어떻게 돼요? y는 식세용량 y는 거리라고 물어봤으니까 풍력 곱하기 시간이죠? 3 x,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오겠죠 여태 소금의 양? y라 그랬으니까 소금의 양? 100분의 용도 곱하기 요거잖아 약분한 말이나? y는 x죠? 이게 무슨 뜻이야? x값 하나 넣으면 y값 하나 나와야돼 나오죠? 한번 더 맞죠? 하나에 이해가 갔어요? 그 다음 몇번? 11번? 11번 산을 올라갈 때는 시속 1km 똑같은 길을 내려올 때야 똑같은 길을 내려올 때 시속 1.5km를 걸어서 보도 5시간 이 5시간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갈때 시간은 올 때 시간이죠? 갈때 시간은 시속 1km고 올 때 시간은 1.5km니까 갈때 시간은 1분의 총 거리가 뭐가 될까? 그렇지 그 거리와 똑같은 길, 거리 xkm 이게 거리가 되겠지 1분의 x 플러스 1.5분의 얼마? x 이렇게 들어가면 아니지? 분모 없애주기 위해서 뭐 곱하면 좋을까요? 네 1.5 곱하면 좋겠죠? 이거 뭐 분수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니겠죠? 1.5 곱하면 얼마나 되냐? 이거는 7.5가 되냐? 이거는 뭐 1.5x냐?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1.5x 플러스 5는 x 그 다음에 이제 앞면 뭐 곱하면? 10 곱하면 되겠죠? 10 곱하면 되는데 10 곱하면 되겠네 그럼 75는 15x 플러스 10x 그럼 25x 그럼 x는 얼마? 3 3 이렇게 나오는데 답이 3번 3번 3번이었어? 어 왜? 저 맞았다 어? 2번이나 어디에 있던데? 내가 왜 2번이나 아 산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산을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라서 시간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시간을 물어봤자 네 구한 값이 이게 뭐야 이게 거리지 거리 3번 탐 아니고 거리죠 거리 총 거리 그럼 내려올 때 산을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 함정이네요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내려올 때 속력이 얼마야? 1.5냐? 그럼 1.5분에 얼마야? 3이 이렇게 돼야 돼 이거 계산해야지 함정이네요 그럼 15분에 얼마? 32죠? 답은 얼마? 2시간 2분 X값 구한 게 답 아니야? 네 알겠죠? 그런 겁니다 답은 얼마 승현아 오케이 마지막에 물어본 건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몇번? 18번이요 수상스럽게 18번이라 하면 되지 뭐야 가림중학교 학생 김선우 그럼 니 잘하는 말이잖아 Y는 AX예요 Y는 AX 이거 X라고 고쳐줬죠 A는 0이 아닌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볼 차례 이게 무슨 그래프? 정비례 정비례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요 점이 A,1을 지나는 직선 너봐 Y는 Y는 AX에다가 A,1을 넣어봐 넣어봤을 때 되면 섬입하면 뭐야 지나는 거 맞잖아 X에다가 A 넣어 Y에다가 1 넣어 어? 돼 안 돼 안 되지? A,1이 아니라 얼마를 지나는 걸까? 1, 1, 1, A를 지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틀렸지 그 다음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저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쵸 Y는 1X랑 Y는 1억X랑 비교해보라 그랬죠 그 다음 A가 0보다 크면 기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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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향이면 1,3,4 분면 지나 2,4 분면 지나 1,3,4 분면 지나 1,3,4 분면 지나 1,3,4 분면 지나 A가 음수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라고 했지 무슨 말이야? A가 음수라고 하는 건 우상향이지 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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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향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데 얘는 어떻게 X값 증가율도 Y값 감소하는 거 맞죠? 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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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은 뭐야? 리얼하고 리얼 4번 됐어요? 그 다음에 몇번? 14번 14번? 짠 함수값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냥 넣으면 됩니다 F4가 얼마인지 찾읍시다 F4가 얼마야 X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 4만 넣으면 돼 4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2 플러스 5 값은 얼마? 마이너스 7 F4는 마이너스 7 끝 그 다음에 F0은 X가 0일 때잖아 0 넣으면 얼마야 Y값은 5잖아 끝 F4 마이너스 7 21 21 21 21 26 하고 있네 이제 F4에다가 즉 마이너스 7 F0를 더하래 즉 F4 F4 마이너스 7 이거 계산하는 얘기잖아 이게 다야 함수 값 관련된 거 오케이? 괜찮아? 감이 안들리면 되는거 아니야? 됐어요? 하나 됐어? 그 다음 몇번? 하루라 너 잊지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거같이 되게 어려운 문제 사실은 나중에 갈면 갈수록 되게 어려워져요 F4가 뭐야 X대신에 4를 넣었을때 나온 함수값 Y를 얘기하는거야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 선생님 잠깐 봐봐요 나중에 합성함수라고 해가지고 이런거 나와 이거 뭐 이 안에 숫자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식이 들어가고 이거 무슨 뜻이야? X대신에 X플러스 1을 넣으라는거야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볼수도 있느냐 함수해서 이 Fx라는 교회법 자체를 나중에 뭐 얘기에 나오겠지만 X축으로다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해석자체가 굉장히 난이하게 Fx라는 기호 자체가 해석자체를 난이하게 할수도 있기 때문에 Fx라는 말 자체를 해석을 잘해요 이게 뭐라고? 이건 Y야 맞지? X대신에 X를 넣었을때 나온 Y값 함수값 뭔 말인지 알겠죠? 함수값은 내가 무슨 값이라 그랬어? Y값 Y값이라 그랬어 절대 잊지마 함수값은 Y값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선생님 아까 그 X플러스 1이 바로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기 식이 어떻게 되는지 X대신에 X플러스 1이 들어가는거야 마이너스 3 곱하기 X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넘는거야 이게 Fx X플러스 1에 대한 식이라고 해요 Fx대신에 X플러스 1은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학생으로 돌아가고 배우게 되면 저런같고 재미나게 공부하게 돼 이렇게도 넘고 저렇게도 넘고 이렇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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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넘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거 재밌어요? 공부하면 그 규칙선들이 규칙선들이 그 다음 몇번? 19번 19번 그래프 위에 점점 뭘 뜻하는거니? 대입 대입하라는거죠? 대입하라는거 대입하라는거 대입하면 돼요 그냥 대입했을때 뭐해야돼 성립하는거죠 대입했을때 성립하면 그 위에 있다라는 얘기고 대입했을때 성립 안하면 그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안맞아요 하나씩 넣어보는거야 1번 넣어봐 맞아 안맞아 맞아 2번 넣어봐 2번 넣으면 될까 안될까 안되요 이거? 너봐봐 실제로 너보면 돼요 Y대시는 뭐 넣어 15를 넣고 X대시는 뭐 넣어 X대시는 뭐 넣어 마이너스 4분의 5분의 이거를 넣으면 되는거야 선생님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됐고 여기 분모 여기 분자 아까 어떻게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4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5분의 40 8 나오잖아 이게 15랑 똑같냐 이거 아니 이거 똑같아 똑같아 똑같잖아 얘는 안된다 이거야 답 몇번? 답은 2번 나오는거야 이것도 봐봐 얘가 답 2번이야 얘는 성립돼 안돼 얘는 성립되고 얘 성립돼 안돼 넣으면 Y값에다 마이너스 16 넣고 X에다 4분의 3 넣으면 돼요 이것도 넣어봐 넣어보는거야 근데 이걸 넣어서 찾고 있으면 돼야돼 그렇지 이걸 넣어서 찾고 있으면 나한테 배운 놈이 아니지 그래 아우 이걸 넣어서 찾는 애들한테는 4점짜리 5점짜리지 왜? 본분적 계산할지 모르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10이라는거 마이너스 10이라는거 어떻게 양밀에 X 곱해봐 X Y지? 맞아 안 맞아? 네 해모맥스에서 썩을 했던 학생은 어떤 느낌을 가져야돼? 아 X좌표랑 Y좌표랑 곱한 값은 비례상수 마이너스 12 기울기가 나가야되면 이거 내가 알려줬잖아 맞아 맞아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2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2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2 곱하면 얼마? 몰라요 마이너스 470원 이거 돼야돼? 이해가야지 이해가야지 이거 이렇게 찾아야지 이걸 넣어서 찾으려면 안되죠 정비를 하면 되죠 그 다음 이거 20 딱 물어볼라는데 20번 틀린다 이게 딱 이게 평이한 수준이에요 이거 1시 나오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는데 이 그래프 없어도 돼 그때 그때 A 마이너스 B 값을 구간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두 그래프가 2점 지난다고 했지 그럼 이 점은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둘 다 너도 돼요? 안돼? 너도 되지? 근데 물어볼게 1번 그래프에다 넣으면 A 값 나와? 안나와? 안나와 1번 그래프에다 넣으면 A 값 안나와? 안나와 X 대신에 숫자가 나오고 Y 대신에 숫자가 나오는데 A 값이 안나와? 나와요 나오지? 2번 그래프에다 넣으면 B 값 나와? 안나와? 나와 나오겠지 당연히 나오겠지 당연히 나오겠지 X 대신에 숫자가 채워지고 Y 대신에 숫자가 채워지는 등식 하나에 대해 알파 뭐냐 미지수 B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나오지 그렇게 A 값 B 값 쳐주면 돼 넣어서 이게 정석이야 알겠어요? 근데 얘는 원점 지나는 반 뭐야 원점 지나는 정비료가 아닌거야 원점 지나는 정비료 얘는 뭐야 이거지 반비료곡성이잖아 그럼 A 값 어떻게 나와? 얘한테서 둘이 곱해야 나오지 둘이 곱하면 얼마니? 15 A 값 얼마야? 마이너스 15 그 다음 얘는 B 값 어떻게 나오니? 정비료니까 X 분의 Y 하면 되죠 5분의 3이지 5분의 3이 뭐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되지 맞아요 맞아요 5분의 3이라는 게 5분의 B랑 똑같아야 되니까 B 값은 얼마? 3 3 나오면 됐어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15 근데 여기서 기후가 기후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3명 다 보고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두 선이 두 함수 그래프가 정비료가 M, M을 지난다고 그랬어? 돌려둬도 되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하은아 너 여기서 A 값 어떻게 놔? 여기 A1 여기 A2라고 할게 A1 어떻게 놔? 네 그래서 추 сч은 Labor A1값은 얼마야? 새해 원래 FM 전화면 넣어서 구하는 거라 그랬지? Q.M wasp A1값은 ensuite 안무 왠지 이해가 못 하는 것 같다 이런것 같다 이거 B 여기서 A값은? 하하하 adalah 하지만 A1은 양변에 X 나눠봐. A1은 양변에 X 나눠면 어떻게 될까? X분의 Y 나오지. A1 같으면 어떻게 나와? X분의 Y로 나와. 여기서 X가 N이고 Y가 N이잖아. 이해가 안다. X의 정, Y의 정. Y 잡혀. 아니야. 이해 못했어. 선우, A가 어떻게 나와? A1. M분의 N. M분의 N으로 나온 거야? A2는? 승현아, A2는? M 곱하기 N으로 나온 거야? 알겠어요? Q. 여기 tender there. W에 Q? M như Y의 정. M는 현상. M rest mur. Q. R2는? Q. A2는? A2에서 5 좋은데? 이해 가요? 네 강은아 걱정하지 마시고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 몇 번? 21번 21번 함세그래프와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네 1번 그래프 잠깐 봅시다 1번 그래프는 우상향하는 그래프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상향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이거 봤을 때 우상향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그래프도 중에 맞나요 안 맞나 그지? 그럼 1번 중에 뭐냐 아 연결을 우상향하는 직선이니까 Y는 AX죠 여기서 A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비례 직선이니까 여기 점을 지나나요? 그럼 3,2를 지나죠 그럼 A값은 얼마예요? 3분의 2 하면 되지 A값은 얼마? 3분의 2 답이 옳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2번 그래프 찾아봅시다 2번 그래프는 얘하고 얘를 얘기하는 거네 맞아요 안 맞아요 얘는 반비례니까 어떻게 돼 Y는 X분의 A죠 어느 점을 지납니까? 이 점을 지나나요?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죠?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A값은 얼마예요? 곱하면 되죠? 6이죠 6 X분의 6 X분의 6 이 맞네요 맞아요? 이렇게 찾는 거야 3번 그래프는 어떻게 돼? 얘도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A하면 되겠네 왜 지나는 점 하나 찾으니 A가 되겠네 3곱만 얼마? 마이너스 1이 있죠? 맞아요? 그럼 A값은 어떻게 돼? 3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는 나오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Y는 X분의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네 그 다음 4번 그래프는 정비내네요 Y는 AX라는 그래프죠? 네 이건 어느 점을 지납니까? 2점 지나나요? 마이너스 2, 얼마? 3 지나네요 마이너스 2,3을 지나니까 A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겠네 그 다음 5번 그래프네요 5번 그래프네요 5번 그래프가 다리가 있네 이게 5번 그래프는 어딜 지나나요? 2, 마이너스 1을 지나죠 5번 Y는 AX라는 그래프인데 얘가 3, 마이너스 1을 지나네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아 3분의 1은 아니라 2,1이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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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 2,1 2,2 그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A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있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겠지 해야 안되지 더 몇번? 5 하나씩 찾아야 돼 근데 하나 이거 찾으려면 방금 뭘 한 걸 알아야 돼? 이거 대입하고 하느라고 시간 다 가요. 시간 다 간다고, 시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야. Y는 A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A는 어떻게 나온다고? 양변에 X로 나눠주면 X분의 Y로 나온다고. 이 A는 어떻게 나온다고? 양변에 X 곱해주면 X Y는 A로 나온다고. 비대사 속과는 이 직선을 지나는 점이 M, N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X좌표, 이게 Y좌표잖아. X좌표 분의 Y좌표 하면 뭐가 나온다고? A가 나온다니까. 얘는 이 직선을 지나는 점이 있는데 이게 M, N이래. 맞지? X대신에 M 넣고 Y대신에 N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는 뭐야? M 곱하기 N이라는 얘기잖아.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A가 나온다고요.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M, N이래. 다시 얘기해줄 거야? 2명은*** 초등학.. M, N이래. And then month all the lame help. 빨리 모아는 거 내가 얘기해준 적이 있었잖아 이 말이지? 그리고 함수할 때 어떻게 해? 함수할 때 내가 밥 먹기 갖고 하나가 있었던 말이잖아 이거 다 잠깐만 값 봐봐, 값 이거 혹시 질문 있냐? 저요 어, 잘 됐네 선생님, 문자 읽어볼게요 학교에서 자, 이렇게 하고 기도해갖고 이렇게 어? 자, 이렇게 됐대 겁내 긴 거야, 문자 다 이렇게 낸 거야 됐는데 하아 일단 그래프를 딱 봐 여기 시간이고 여기 거리지 이 그래프부터 식으로 나타내 요 값, 시간표 값 값 그래프 나타내봐 값은 뭐니? 직선이지? 원점 지나죠? Y는 AX지 맞아, 맞아 여기 Y는 AX잖아 을도 Y는 AX잖아 형아, 얘기해가? 그럼 여기서 A값 어떻게 놔? 무슨 점 지나니? 1,200 지나지? 여기 점이 1,200이잖아 여기 점이 뭘로 지나? 1,50이잖아 식을 찾아내 일단 값과 을의 식을 찾아내 이거 어차피 식 써야 되니까 식을 찾으라고 이 그래프 해석해서 찾지 말고 얘 기울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식을 찾아내라고요 그 다음 봐 값이 도착한 후 도서관에 몇 분 후에 을이 도착하느냐라고 얘기했잖아 몇 킬로미터 떨어졌대? 1킬로미터 근데 여기 미터지? 1킬로미터는 몇 미터야? 1000m죠? 지금 Y가 1000이 될 때 얼마냐고 물어본 건지 시간이 Y 대신에 뭐 넣어? 1000나봐 그럼 X 얼마나? 5분 오잖아, 얘 5분 얜 1000m 가는데 뭐야? 갑은? 갑은 1000m 가는데? 5분 걸렸다는 얘기야 얘 1000나봐 20이잖아 을은 몇 분 걸렸다? 20분 걸렸다는 얘기야 그럼 몇 분 차이 나? 15점 15점 이게 왜 5점짜리야? 이게 왜 5점짜리야? 이거 0.1점짜리죠? 이게 0.1점짜리죠? 이게 가 안가? 어려운 거 아니야 15% 얼굴 표정이 딱 보니까 15% 정도야 하늘아 괜찮냐?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여기는 꿈과 희망의 나라 롯데월드? 하늘아 많이 어려워? 큰일 났네 큰일은 무슨 큰일은 내가 났지 니가 났건 아니다 일단 둘 다 속도만 쫓아보죠 하늘아 어디가 안 되잖아 다 안 돼? 그 다음 몇 번 일자 이거 보자 한병길이가 3위 정상학형 한병길이가 3위 정상학형 한병길이 3위라는 거 тоже igual 못 맞추면 어떡해 이거 체크 못하면 큰일나해 정상학형 한병길이다 해 4 000 잣짤라 뒷갚혀 뒷갚혀 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냐 사람이 여기 어딘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모르는 cosmetic 어떻게 하면 돼 미즈에서 잡으면 되지 뭐해 미즈에서 잡았어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봐 이 뒷잡혀는 어떤 그래프가 지나는게 아니지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을 해봐 일단 이 그래프 지난라고 했으니까 점 C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와 지금 만나는 점이지 이 C라고 하는거야 맞아 맞아 X 대신에 A 일 때 Y는 얼마입니까 X가 A 일 때 Y는 얼마야? 3분의 1 A가 나오고 있지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려워? 안아보자 그 다음 선생님 여기 B라고 나요? 아우 이건 B라고 하는 게 아니죠? 왜? 화병기로 했다고 했어? 3이라고 했지? 여기 얼마야? A에서 3만큼 왼쪽으로 하면 되지? 얼마야? A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어... 2 안가? 얘 가요? 가요? 하면 얘 가요 여기까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A 마이너스 3이지? 여기가 또 또 또 또 여기 찾으면 되겠지? 여기가 얼마야? A에 X 대신에 뭐 넣으면 돼? A 마이너스? 3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3분의 7 곱하기 A 마이너스 3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다 나왔죠? 끝났죠? 게임 오거죠? 집에 가야 되지? 왜 집에 가야 돼? 얘가 얘지? 네 이 점은 얘지? 네 이 거리가 얼마야? 3 그렇지 한마디로 여기에서 여기 빼버리면 얼마 나와야 돼? 3 끝났네요? 집에 가시면 되네 3분의 7 곱하기 막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저거 마이너스 위의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되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알려줬다 3분의 1 A를 빼면 얼마 나와야 돼? 3 넣어야 되죠? 이거 막 신나게 또 분배해라 또 이씨 이 말 뭐 분배하는 게 아니라 얼마 곱해줘? 분모부터 없애 3 곱하면 되지? 아 배운데로 해 왜 그래 평소에 나오는 그림 싫대니까 3 곱해 버리면 얼마야? 7 7 곱하기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9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7 얼마? A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A는 9 그러면 6 A는 30 A는 5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다가 여기가 5라는 얘기지? 맞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 뒤잡히면 이거니까 여기가 얼마야? A 대신 5 넣으면 되지? 5 넣으면 어떻게 돼? 2지? 3분의 2 7 곱하기 2니까 3분의 얼마? 14가 나오겠죠? 5 곱만 얼마 3분의 14가 나와 맞아요? 네 다음 몇번? 4번 1머타임 다시 봐봐 또 다른게 가볼까요? 또 다른게 가볼까요? 아주 다른게는 아니고 똑같은건데 봐 D점좌표 구하라 그랬지? D점좌표 구하라 그랬으면 우리 뭘 알아야 돼? 이것과 여기 있는 2점좌표와 2점좌표 알아야 되겠지? 2점좌표와 2점좌표 알아야 되겠지? 2점좌표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직선을 이 직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겠지? 반듯하게 한번만 제발 오케이 좋아요 2점좌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거잖아? 맞아요 2직선하고 C라는걸 통해서 근데 내가 지금 뭘 알아 모르지? 그럼 또 위즈스 잡자고 됐어요? M 위에 가요 거기서 M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얘 시점좌표부터 일단 구해봐 시점좌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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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했더니 M은 얼마야? M 일때 여기는 M 넣어버리면 Y는 3분의 1 M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그럼 한변계리가 3짜리 정삼각형 정삼각형 이라는거? 맞아요? 한변계리 정삼각형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에요? 여기가 얼마에요? M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가는거니까 이렇게 잡은거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또 얼마에요? 3cm만큼 위로 가는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에요? 3분의 1 M에서 얼만큼 하는데 3만큼 근데 이 3분의 1 M 플러스 3 3이라는게 이거 넣었을때 나오면 이거의 값이예야되잖아 여기다 M 넣어버리면 3분의 7 M이 3분의 7 M이 뭐랑 똑같애? 3분의 1 M 플러스 3이라면 똑같은거죠 맞지? 맞지? 이렇게 놓고서 보였다면 상관없죠 여행값 나오겠지 이해가? 뭐 다른 방법들이 막 있는것들은 선생님이 됐고 요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지 그 함수했을때 모르는거 어떻게 해놔 위치도 잡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가? 응 또 검사요 끝 다 끝 고마다 Choi Day 그 우리 끝 숙에 15 보구 rakt